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전파웨어의 담당은 유니코넛을 시작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라를 맡은 양현석만 더하나입니다. 오늘은 첫번째로 사나님의 원목을 아이유가 별로 화제가 되기 때문이죠. 이 학생 2반 2위 재학생의 너의 의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학생 2반 2위 재학생의 너의 의미를 듣고 있습니다. 카메라 좀 켜주세요. 카메라 좀 켜주세요. 카메라 좀 켜주세요. 카메라 좀 켜주세요.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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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박수 한번 감수하십시오. 아휴 짜연, 짜연 아휴 네, 짜연 아휴 네, 짜연 아휴 네, 짜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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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커 나 말해 섬이잖아 너무 나와요? 너무 나와요? 너무 나와요? 너무 나와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맘을 위하여 완벽하지 않아 우주 너만 바라볼 거야 You light on my life You'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을 때도 내 맘을 위하여 완벽하지 않아 우주 너를 위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조로 생각하실 것 같다 안내려면과 이야기 시간을 인지하시기 다음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착한 쪽까지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조로 나의 눈이 착한 쪽 나의 눈이 착한 쪽 제 사랑과 빈 아래 내 감정은 생겨진 사랑의 힘으로 늦어할 수 없이듯 불어올 거야 너 왜 살고 있는지 난 슬퍼도 사랑하네 난 슬퍼도 사랑하네 이 삶이라고 나야 알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후 난 아무 기억하느니 난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널 해줄게 슬퍼진 너의 사랑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면 그땐 온서지 가려운 이 마음이 그리워 그리워 chaud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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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 슬퍼서 살아야 하네 난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너하고 나야 아닌데 내가 이 세상을 다져가뜨려 변하고 그 바람이 난 슬퍼서 살아야 하네 나는 슬퍼서 살아야 하네 추느ragen unde 처음에는 어느리 orphans không squeezing e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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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